추석 잘 보내고 안녕 민트 추석 잘 보내고 있어? 우리 몬트가 추석 잘 보내라고 추천곡과 추천 음식 리스트들을 좀 준비해봤어 그러니까 꼭 추석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길 바래 어? 더 할 말이 있는데 로다가 자꾸 바꿔 당르네 잠시만 띠용 안녕 추석 잘 보내고 있지? 가족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행복한 추석 보내길 바래 그러면 세훈이 형 바꿔줄게 안녕 안녕 민트들 잘 지내고 있지? 아주 오랜만이네 2024년에 추석이 벌써 다가왔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친구들이랑 재밌는 시간도 보내고 있다보면 내가 곧 한국으로 돌아갈 테니까 곧 만나자고 보고싶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